몸에 좋은 과일인 줄만 알고 즐겨 먹는 포도가 이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암과 치매를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포도도 서로 궁합이 맞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건강에 좋답니다. 포도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포도의 효능, 포도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포도와 상극인 음식, 그리고 포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50대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시작합니다.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한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대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를 섭취할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의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포도 껍질을 버리고 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해산물입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폴레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궤양,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고혈압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따라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착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에 혈압을 낮춰주는 약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간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섭취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해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에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인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인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인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 궁합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 농업과 식품화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물질로 말론다이알아디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 드실 때는 와인을 함께 곁들어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과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었으며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포도의 효능은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